지금 찍어도 되는 거죠? 찍으세요, 찍고 싶으면. 어? 벌써? 원래 마음이 없는 사람이 먼저 찍잖아요. 마음이 비워 있어서. 맞아요, 아직 딱히 그런 거 없다고 말씀하셨어요. 그렇죠? 먼저 찍네. 한정민 씨 기다린다. 빠르다. 저거 보고 있으면. 됐어. 왜 먼저 찍었어요? 고민을 하고 찍은 게 그건데 파워보다는 스킬이 더 재밌고 저랑 맞는 것 같아서. 누구가 가게 되냐 보다는 파워가 조금 안 내켜서 스킬로 바로 그냥 찍었고요. 나 같은 사람도 저거 하면 스킬 찍지. 파워는 무조건 내가 진다. 내가 좀 더 잘하는 걸 보여줘야 될 텐데. 그거를 생각하는 거구나. 나도 파워 코스를 했을 것 같아요. 자기는 파워가 있으니까. 저 운동 좋아해서. 아 그렇지 워낙에 운동하는 사람들은. 아쉽다 같이 데이트 못했겠네. 여긴 스킬이니까. 여긴 스킬이니까. 다행이네, 나눠졌네. 일단 남자분들은 이미 데이트 코스가 정해졌습니다. 다행이다. 다행이다.